안녕하십니까 한봉입니다. 오늘 아침밥은 닭볶음탕 볶음밥입니다. 시금치 된장국, 무나물, 김장김치, 시나물, 미역줄기볶음 이렇게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Whole, 주제, 김장김치, 달성, 미역줄기볶음, 미역줄기볶음. 매운 양념이 너무 끊기 때문에요. 먹기 좋은데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오이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런 맛을 잘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정말 맛있어서 뭐지? 너무 맛있었어요 뼈가가 매우 고소하고 정말 맛있어요 저는 뼈가가 매우 고소해요 뼈가가 매우 고소해요 뼈가가 매우 고소해요 뼈에 뼈가 매우 고소해요 물이 소시지 뼈가가 매우 고소해요 ㅎㅎㅎㅎㅎ 탕후라이 닭다리 어묵 마늘은 새우와 함께 먹으러 가야합니다 저는 지금 마늘을 먹으러 가는 rennet에 의해 올려줍니다 나는 마늘을 먹으러 가야해요 마늘은 마늘을 먹으러 가야해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너무 좋아요 이번엔 마늘을 먹으러 가야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Ferguson하고 숙성한 바삭하니 칼칼한 바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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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그리고 ci-3 으음 아삭한 바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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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하니 바삭하고 남은 김치. 밥과 김치. 뭐하고 밥이 또 먹고 싶 nostra. 너무 찰떡해요. 밥은 정말 맛있어. 고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